나중에 이걸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해볼까 운영하다가 보니까 또 자동포탑 옛날에는 자동포탑을 미네랄 캣는데나 이렇게 견제용으로 깔아놨는데 지금은 맞받쳐주기 하니까 괜찮더라고 일단 공격력이 세지니까 아잇뭐야 아잇뭐야 아잇왜이씨이게 안쓰니까 내가 쓰는거 아이가 배틀만 좀나 뽑는다던가 근데 지금은 군단의 심장에서는 배틀만 뽑았거든요 근데 공허의 유산에서는 배틀만 뽑기 힘들어 왜냐면 어 그 뭐냐 해방선도 있고 뭔가 좀 안되더라고 그리고 군단의 심장에서는 방까마귀 배틀조합 이거 많이 갔어요 방까마귀 배틀 존나 뽑아놓고 거기에서 방까마귀 국지방어기만 까는 뭐 그 이길 조합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름 뭐지 아 스타를 오래 안해놨으니까 이름도 가먹었다 저거 날파리 금마 그 둑뿌리는거 있잖아 그거 그것도 무섭고 어 노래 들어요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 노래를 들어요 아 살라나 아 씨 아 thor 아 아아 뭐야 이거 잘한다 바듀 나 인간적으로 녹차라떼 못먹겠더라 블랙이가 저번에 녹차라떼 줬는데 난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걔는 또 잘 먹대 아뇨 그 이번에 또 패치됐어요 복귀하니까 추적미사일도 연구개발 해갖고 거리가 멀어지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걸어놓고 도망가면 끝인데 이제는 어느정도까지 다 잡아버리대 멀리서 무탈을 찍어놓잖아 옛날에는 그냥 도망가면 됐잖아 지금 그까지 잡아버리더라고 괜찮더라고 캐리어같은거 걸어놓으면 무조건 맞아야돼요 거리랑 못도망가요 무탈이나 뭐 바이킹도 잘 못도망가겠던데 거리가 한 50% 늘어난거같아요 괜찮아진거같아요 진작이 저래 패치했으면 내 동호의 유산 초반때 존나 날라다녔을텐데 지금은 존나 좋아졌어요 반도와의 차닌엘님 어서오세요 요거는 저래요 분노가 으아 يع aff 라운드 3 파이트 냐 와 이거 아 왜 안 나가자 아 쩐다 야 아 야 정코너님 안녕하세요 정코너 와 애들 또 나와 정코너님 설마 허치는가 했네 하하 정코너님 아 너 아닌가 3으로 입력하면 자세 잡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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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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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만의 시간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버워치만 안했어도 스톱2 했을텐데 예 이건 데빌진이 아니고 샤인입니다 좋아요 커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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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3500점인데 어제 너무 열심히 해갖고 3330으로 떨어졌어요 아 멘탈에 붕괴 멘붕 왔다 팀당님 안녕하세요 이야! 엠하지 어디가?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온빈이 앉아있는거 같죠 엠하지 맞아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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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더 아픈거 같다 이하! 아 어떻게 파크를 때리는데 내가 더 아픈거 같다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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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KO! 데뷔지는 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아무래도 킹이나 또 밥을 하지 않을까 니하 언니만 왔습니다 니하 도네이션 기능 손 좀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포기하면 안할 것 같아요 영상돈에는 아 그리고 한 마이 소시 그럼 내가 한 번 더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마이 이거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한게 나을 것 어차피 그것도 키워놔야되고 마이 소시 생각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거 한 번만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해라고 해서 이것도 해봐도 아 근데 갈색 샀으니 그거는 돼요 10만원 쏘면 나오더라고 이거 보신 분도 아실까요? 미션만 하고 10만원 쏘니까 영상 다 나오더라고 저 웃긴게 1000원 넣으니까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고 10만원 넣으니까 다 나오고 이거 뭐야 이거 그때 테스트 해봤는데 어 10만원 쏘고 나와 이거 뭐야 이거 그 라운드 투 라운드 투 파이트 아 커피 찌린다 응 으 으 아 어 뭐야 이거 내가 궁금해 천연장에 안나오면 안나오지 왜 소리만 나오냐 이거에요 감사합니다 드림마스터님 흠 흠 흠 실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어어어 쩐다 에이제 차이는 뭐 인자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완전 기본기 캐릭인데 어 이거 쿠킹아닌가 마실건으로라사드나봐 와 이게 안맞은데 아 개망 나 샤이니 어려워요 진하고 다음주 다시 도전을 빨리 미션 깨길 바랍니다 아우 문적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2만원 후원하고 최근 먹으신 문적탕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만원 후원해도 오오 렉안걸리겠지 어디 렉이 걸리나 렉안걸리겠지 와 이게 카운터 나 콤보드라네 와 다 흘리네 내가 2만원 줬을때 채가 걸렸잖아요 2만원 줬을때 다 흘리네 다 흘리네 다 흘리네 다 흘리네 다 흘리네 다 흘리네 아 이거 뭐 없나 빨리 미션 깨십쇼 그거 Jordan 다 흘리네 다 흘리네 다 흘리네 와 이걸 팽을 피해버리네 아 이게 왜 안맞냐 현진에서 오는거니까 뭐 각종 이벤트에서 자주 풀어줄때 했어요 뭐 출석 이벤트 이럴때 한번씩 풀어주죠 알겠습니다 문적타님 열두시 퇴근 어 오래일 하시네 오후파인이신가 갈색사슨이 한번 천원만 쏴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저 세팅해보고요 퇴근 아니 나도 알게든 철고는 딴거는 자동나오는데 압박킹도 그러더라고 철고는 영상도내를 받으면 어 버튼을 눌러야된다 그렇게 알고있는데 10만원은 그냥 나오더라고 일단 그 뭐 누르는걸 자 마지막 저거 안하나본데 저거까지 안되면 자 준비할까요 뭐κι 흠 으 으 으 пере 으 바 prove 아 까네 야 제자리 커킨 나오는데 아 까네 다크웨이트 압니다 하! 히! 헝! 일단 하모르크 아이씨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 툴핏 켜야되는데 안나오네요 아 포기하겠습니다 천원은 좋은곳에 쓰고 영상도내를 못하는걸로 영상도내야 나도 알다시피 제가 세계를 동시에 뜯기 때문에 렛을 많이 보거든요 쉽지 않죠 다나오빠한테 한국으로 봐야래 짐 타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타야 으아아아 아아아아 뭐 올렸는데요! 허허허 아! 펌프! 나는 EZ2 DJ이 얘기한잖아 야 야! 어 이거 학전 아닌가 인자? 어씨씨 원투 세번 질렀다 파워진님 안녕하세요 야! 이야! 어이 뭐 카운터 나면 콤보 있나? 야! 케이오 라운드 3 파이트 며트 근데 뭐 비가 오면 비가 오는거지 뭐 그게 뭐 큰일날 일입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거지 파라독스 EG2 DJ도 있지 않았나봐 어디에도 있었는데 파라독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스타맵 이름인가? 파라독스 가야 디스 아 이거 확정 아닌가보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여기다 맞네 야잉 어 쩐다 규독님 감사합니다 규독 규독 맞나? 규독은 그건데 먹는거 이름인데 어 성륜님 어서오세요 아 이걸만 야 아 아 아 이지 선 다 쩔고 어? 야!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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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1,2 어? 아아! 뭐야 이거 되게 9시 40분에 왔나? 아! 귀덕리터 유튜브에서 5천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5천원 좋은곳에 쓰겠습니다 와 내가 빨랐다 와 내가 빨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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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디스! 내일 세비어가야지 화면 중앙에 버튼 좀 아래라!